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노래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담아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 부분은 언제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후반부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후반부의 주된 골격이 결국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모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신학을 꼭 공부를 안 해도 조금 센스가 있는 독자 같으면 금방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스토리가 꽈배기가 얽히듯이 계속 교차로 나오죠 반복해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한 번 했다가 또 사모엘의 이야기를 한 번 했다가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시작과 결말이 너무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가고 하나는 계속 승승장구해서 자라죠 그 표현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라요 자꾸 잘되고 보통 이 본문은 주로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주의날 특별히 교회학교나 또 어린이주의 강단에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사모엘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잘 됩니다 이 홈리와 비누하스처럼 엘리의 두 아들처럼 키우면 결말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결론을 내린다면 쉬워요 이야기도 쉽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성경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뜻밖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부 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도대체 성경 전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비결까 그리고 그 결말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성경 기자가 일부러 교차시켜가면서 대조를 시키고 비교를 시키고 구성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사모엘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시대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모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면서 왕정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죠 그러니까 사모엘의 위치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 이런 연결고리의 사모엘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사기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종막을 구했어야 될 역사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를 종막을 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죠 왕정시대를 열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왕정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정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이전에 신명기에 보면 이미 그 경우를 하나님이 일찌감치 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명기서를 한번 열어보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4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뭐를 세워요? 그렇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잠깐 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런 요구가 반드시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예상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전 예측이란 말이죠 그렇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죠? 병마 싸울 때 동원되는 말을 얘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소스미며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아직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난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예측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죠 그래서 미리 내다본 겁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주변 국가가 갖고 운영하는 그 왕정 제도의 매료가 되어서 반드시 왕을 찾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부득벌 허락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금하도록 명령했어요 첫째 뭘 금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여기 병마는 전쟁용 병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위시대는 말을 전쟁터에서 노액해가지고 올 경우에는 적군으로부터 뺏어올 경우에는 말의 뒷 힘줄을 끊도록 되어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럼 두세 명은 괜찮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불변의 원리는 일부일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악이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허용적 차원에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어겼다가 망조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느 왕 때 그랬죠? 유명한 솔로 왕 때 천명의 여자를 거느렸죠 그런데 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때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뭘 끌고 들어오죠? 이방의 우상과 신앙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과 이게 혼합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지고 붕괴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걱정하신 나머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은 은금은 세상을 상징하는 재물이죠 사람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지와 원리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우와 경영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주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권했어요 세 가지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세 가지가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일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농담입니다 굉장히 썰렁하네 안 잊어버리시겠죠?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성경에 설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예견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사시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종막이 고해지고 왕정시대가 박두해 있어요 누군가 이걸 이어야 돼요 누군가 그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끊어질 듯 하는 위기 속에 이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 여인의 슬픔과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죠 지금부터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왜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과 극명하게 비교를 시켜가면서 여기에다가 대조를 시켜놨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를 오늘 본문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뭘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떤 행실이었나 그 이후에 그 행실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일부러 성경기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래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 계열로서 그 제사를 섬기며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관습이라고 표현을 했죠 즉 이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테라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신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시작 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시작 이 소년들의 제가 여우 앞에 심히 끔은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13절에서는 12절에서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는가 하면 행실이 악하여 여우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우와를 알지 못한 결과가 뭘로 나타났는가 하면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우와를 알지 못한 결과가 뭘로 나타났어요 제사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타났어요 원래 이 제사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기의 규칙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후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여기서 가져오면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태운 후에 거기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덩어리 그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운 후에 나머지 부분을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즉 오늘 여기 등장하는 홈리와 비누하스 같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먹도록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먼저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누가 먼저 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받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받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출발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행실과 반대로 자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그들이 제사를 멸시한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방종을 가져왔는가 하면 여기 동침하였음을 듣고라는 말은 샤카브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 영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종교 간음을 얘기해요 이것은 그 성소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이 제사장이라고 읽혔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오랜 세월 범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한 훈계인데 이제는 아버지의 훈계가 먹히지 않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이제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한 번 등장하고 다니엘 한 번 등장해서 이 본문은 일관되게 두 그룹을 극명하게 자꾸 대조를 시켜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볼까요 18절 중간에 사무엘 얘기가 또 슬쩍 끼워져 있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뭘 입어요 세마포 애벗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몇 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두수를 키워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할렐루야 엘리의 두 아들은 자꾸 내려가요 자꾸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꾸 올라가요 자꾸 성장을 해요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숙련된 자들에게 이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뭐에 철저한 훈련 속에 성장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는데 철저하게 훈련되어 성장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어느 주일인가 지진한 주인인가요 그런 설명드렸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무슨 옷을 입히죠 채색옷을 입혀요 막둥이니까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입힌 옷이 아니라 그랬어요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되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유독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에 착념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요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버리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꼭 그런 캐릭터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디바리의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피 끓는 청년 시절이었는데 여인이 유혹을 하고 들어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런 고백이 그런 유혹으로부터의 방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열일곱 나이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건 요셉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 17이라는 말이 폐임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겠다는 언어와 말씀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과 약속이 속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꿈을 줄까요? 막걸리 집에서 맨날 니나노 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게시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반면에 어릴 때부터 세마폿을 입히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자랍니다 성경에는 자란다는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20절 엘리가 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한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요하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시작 성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고 민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이라 여기 자란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잘게 썰어서 다시 설명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도라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라보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이 역설적으로 심판이라는 개념이 담아져 있습니다 아니 돌아보는 게 왜 심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바다에 배가 떴어요 그럼 배가 뜨는 건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전제됐기 때문에 배가 뜨겠죠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반면에 배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고백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도라보사라는 말 속에는 왜 심판이란 하나님이 방문하여 계산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문하여 계산하시는 것 자체가 심판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장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지만 은청의 기초가 되지만 떨어져 있는 자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심판이 된다고요 왜 한나는 하나님이 돌아보셨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들 셋 딸들을 줘요 그럼 몇십니까? 다섯 명을 줘요 그럼 몇 배예요? 다섯 배를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나가 생명이 없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와 마음이 통해버려서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도로 내놓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뺏어간 거예요 누구를? 한나에게 생명보다 더한 아들을 하나님이 취해간 겁니다 하나님이 훔쳐간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아들을 때려간 거예요 그래서 몇 배를 줬어요? 다섯 배를 줘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보면 소를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는 다섯 배를 주고 양을 가져왔을 때는 네 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떤 역사의 그림자와 역사의 하나님의 나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품에서 실질적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배를 줬어요? 다섯 배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계산하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살이처럼 뚱쳐먹거나 잘라먹는 적이 없어요 무서울이 많지 반드시 갚으세요 아멘 자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말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낮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는 거래요 하나님이 꾸어 가는데 하나님이 떼 잡수시겠어요? 누구처럼? 절대 하나님은 떼 먹지 않아요 먼 훗날 어느 자리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꾸신 것을 갚으세요 믿습니까? 저는 이거를 오랜 경험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나는 그때 그냥 그것도 등 떠밀려가지고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조금 봉사하는 척 흉내만 낸 건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몇 십 배 몇 백 배로 어마어마하게 갚으시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찼던 여인의 가슴 속에 다섯 배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배의 기쁨 그렇게 돌아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이 21절에 보시면 돌아보사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모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니라 잘하니라 잘한다는 말은 성숙하고 성장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말 어디 비슷한데 기억나는 대목 없어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죠 자랐어요 잘한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거 뭐 안 써도 사람이 자라는 거 모르나요? 이 말은 조금 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내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권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부수어뜨려서 정복할 것을 암시한 원시보금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 시예요 시 시는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요 수천년의 권한의 역사를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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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자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총 맞아보신 적 없죠? 맞으면 안 되죠 제가 어릴 적 흙이 들었던 단편의 기억인데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참전 용사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이셨기 때문에 장교로 참전을 했죠 그때 아마 소대장이셨던 것 같아요 굴속에 들어가서 토벌 작전을 하다가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총을 맞은 거죠 허벅지 부분에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긴급히 후송됐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후에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거기서 안 만나야 되는 건데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워낙 고생을 하셨으니까 힘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탁 총알이 이렇게 박히면 앞부분은 껌정코 할 만큼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분간 안 될 정도로 퐁 뚫려요 그런데 이놈이 몸 뒤쪽에 가서는 구멍이 얼마네요 왜 그러죠 총알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서 뒤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요 회전력으로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처음 말한 학자가 누구냐면 윌터 카이저라는 학자인데 언약 계약 언약에 굉장히 대가입니다 이분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의 시라면 그 시가 심어져서 인류의 역사를 타고 넘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면서 확대되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못남과 약함 때문에 계속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자비를 베푸셔서 끊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라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자라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예요 다윗의 집을 세울 자에 머리에 기름을 붓죠 예수 그리소가 어느 집안에서 오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다윗의 집에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은 승승장구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약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뭐예요? 엘리는 여기서 끝나요 성경을 볼까요? 29절을 보세요 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혼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서에 환란을 붓고시오 네 집에 영혼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여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정이 되리라 자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한 날 한 시에 동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서 멸망의 그림으로 등장하는 것은 딱 하나의 메시지예요 제사로는 안 되겠구나 매년 끊임없이 반복하여 드리는 그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는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측인 말라기가 뭘로 끝납니까? 성전문 닫읍시다 의미 없이 가져오는 그 예물 회개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만합시다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그 제사는 말라기의 성전을 닫자는 고백으로 고함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종막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패혁과 불순정의 한복판에 누구의 집을 준비하십니까? 다윗의 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는 모양으로 여기 그려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할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사무엘처럼 자라야 애들이 똑똑해지고 애들이 성공합니다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게 오리지널 미닝과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좀 더 속깊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패혁한 세대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 번만 더 보십시다 34절, 35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건 누가 오실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충실한 제사장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 히브리서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그를 위하여 무엇을 세워요? 견고한 뭡니까? 집! 누구의 집을 얘기합니까?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기자가 다윗시대의 다윗이 친히 직접 기가 막힌 시로 고백을 해놨어요 우리 시편 40편을 넘어갑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에 시편을 읽을 때는 꼭 시제를 봐야 돼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죠? 자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여기 내 귀는 누구 귀죠? 누구 귀예요? 이 시를 누가 썼어요? 그러면 여기 내 귀는 누구 귀예요? 다윗의 귀죠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의 인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인나이다 하연나이다 이 무슨 뜻이에요 즉 인나이다까지는 다윗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보세요 6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여기서부터 들려주신 그 음성의 내용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의 인나이다 두루마리 책의 모든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기록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연나이다 다윗이 귀의 시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시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절묘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저하고 교도 갑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여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 해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들이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어서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렇지 않냐면 성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은 이를 그치지 않냐였으리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니까 매년 반복하지 않았냐 그 말이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시작 다같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제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으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분을 다시 보십시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론부원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는 왜 엘리의 두 아들의 멸망과 사무엘이 비교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단순히 말한 대로는 이렇게 쫄딱 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크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런 윤리나 교훈적 의미도 있겠으나 여기에 진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엘리의 아들들이 맡았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로 인간이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온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 제사가 요구하는 율법의 기준대로 매년 인간이 들이대어지는데 의인이 없고 의가 없더라고요 그것밖에 들통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려고 역사 속의 한 여인의 슬픔을 통해 사무엘을 준비하시사 누구의 집에 기름을 부어요?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진짜 왕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이 설정하려 했던 그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니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더 힘을 빼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누가 그런다 그래요 성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심입니다 단임 목사가 용을 쓰고 카리스마로 힘을 써서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만 작용되는 게 만져지고 보여줘야 돼요 아멘 저는 더 힘을 뺄 겁니다 쥐뿔도 지금도 가진 게 없지만 더 힘을 뺄 겁니다 힘 뺏어야 돼요 그리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있어요 동시에 사무엘을 준비하여 다윗의 집에 기름 붓는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그림과 사무엘의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 속에 다 녹아진 겁니다 우리는 엘리 같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아주 짓밟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다가 우리를 밀어넣으시지 않습니까? 그 자비와 긍률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비교는 무슨 교육과 훈계적 차원에서 비교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 언약이 힘있게 인간의 방해와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가 확대되는가 완성될 것인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느 환경, 어느 패턴에서 살아가든지 교회 안이든지 바뀌든지 인간의 힘을 빼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가장 강력한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요하의 6월절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케 하시고 이곳을 넘으셔서 이것을 잊으셔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살아다니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잊히소서 내 안에 죽어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다니라 우린 서신체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이틀 남은 특세에 기름 부으시고 오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매일 절감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다윗의 집으로 오실 만앙의 왕 왕중의 왕 그 예수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덮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매일 절절히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보배로만 우리의 부여가 인정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련여 통성어로 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